영웅시대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입사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니까 편지를 읽어본 박정희 대통령이 아랫사람한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애를 학생을 만나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낙선 당시 민정비서관이었어요. 아 민정비서관이. 그래서 실제로 국비유학을 제안을 합니다. 이낙선 비서관이 국비유학을 제안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보니까 이거 하단 바로 좀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PD님. 자신이 취직하려는 이유는 생계다. 가서 계속 시위하려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 알고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였지. 옆에 있던 다른 비서관인 것 같아요. 각각해서 자네 편지를 보셨어. 자네 보증을 서주기로 하셨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잘 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반겨줍니다. 그래서 현대로 전화가 오네요. 취직을 허용을 하는데 매월 동태를 보고하라.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짜를 보고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 가운데에 있죠. 취직을 하고 단합대회에서 이거 보니까 여기 극중에서는 시름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주영 사장이 나와봐 나와봐 나랑도 하자 이랬는데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거구시잖아요. 승자는 정주영 사장. 이게 접대 시름이었을지 아니면 진짜로 진거일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현장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첫 출근한 게 현장이 울산 현장이더라고요. 갔는데 소장이 첫날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랬더니니까 아 실은 아까 왔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보느라요.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이러면서 첫날부터 눈도장에 갑자기 표정이 확 풀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명문대 출신이 왜 사무직이 아니라 이런 현장으로 왔나 굉장히 의아하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그 저기 중앙정보부장 만난 얘기 그게 실제로는 이낙선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쓴 편지에 뭐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젊은이의 악기를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그 젊은이한테 영원한 핏을 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을 썼다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은 이낙선 비서관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한 말을 전달했다고 해서요. 이게 그때까지도 입사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야 이거 뭐 어떤 놈인지 한번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선 비서관이 만나러 왔는데 이제 그 국비의학을 제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취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절망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막노동이나 하고 이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진 게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은 뭐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젊은이의 악기를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그 젊은이에게 뭐 영원한 핏을 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감정이 격한 사항에서 좀 더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점잖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낙선 비서관이 이 말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현대검사를 입사시켜 그 말이 맞는 거다. 그래갖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태를 중앙정보부에 이제 보고하는 조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밑에서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감시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된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직원 하나를 매월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 회사 차원에서 보통 직원 같으면 안 쓰고 말지. 안 쓰고 말죠. 근데 어떻게 현대도 대단하네요. 근데 보니까 이 정재영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그 첫 면접 때 굉장히 또 정재영 회장도 머릿속에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건설은 창조입니다. 창조다. 그래서 일단 동태를 계속 보고하기로 하고. 아 그 씨름은 실제로 어떤가요? 그 비하인드 궁금한데.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기서 보면은 현대건설 신입사원 연수회가 나오죠. 강릉에서 하는 걸로. 아 예 강릉이에요. 예 강릉에서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공채 2기예요. 그러니까 1기는 몇 명 뽑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다면서요. 1기는 한자리수로 뽑았고. 그때는 이제 말리포에서 신입사원 연수회를 가졌어요. 연수회를 가졌는데. 2기 때부터 이제 28명 대졸 신입사원을 뽑은 거예요. 엄청 대규모로 뽑은 거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강릉에서 신입사원 연수회 및 학예수련회를 강릉에서 연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1981년도에 연인 건데. 진짜 사진이잖아요. 우와. 이게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지금 정재형 회장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옆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자를 맞추고 계시죠. 국장님이 좀 외람되지만 셔츠가 시스루인가요? 요새 유행하고 있어요. 하와이 패션이 요새 다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옷 잘 입으시는 걸로 되게 유명한 셔츠이잖아요. 아 슈트핏. 정장핏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건 뭐 젊은 친구들 보면은. 얼굴 가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장 입은 모습 얼굴 가리고. 이런 남자 어때요? 딱 보여주고. 완전 우감이야 막 이러면서. 한동안 그게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그래.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된 이 강릉 연수가 지금 정재형 회장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어요. 한 해도 안 빠지고.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은 정재형 회장이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신입사원들과 같이 이제 격이 없이 대화도 나누고 술도 같이 먹고 씨름도 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신입사원들한테 현대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행사라는 거죠. 진짜 이러는 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에서 처럼 이명박 대통령 강릉 연수회에 갔을 때도 신입사원으로 갔을 때도 정재형 당시는 사장이었죠. 현대의 정체성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배구도 하고 또 씨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1등을 차지해요. 그렇게 씨름왕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였군요. 씨름왕이 되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빠진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뭔데요?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왜 뺐는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연수회 마지막 날에 밤에 캠프파이어를 한 겁니다. 캠프파이어를 해갖고 가운데 이제 이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 다음에 그 장작불을 세우고 이제 삐익 둘러서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정재형 사장이 앉은 거예요. 앉아갖고 이제 노래도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정재형 사장이 신입사원들한테 야 우리 밤새도록 술을 먹자. 그래서 남자가 풍류가 있어야 하니까 우린 다리 질 때까지 마시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재형 회장이 소주잔에 잔을 탁 빼더니 원샷을 하고 그걸 자기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제 술약한 친구들은 이제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야 나가 떨어지는 놈들은 뒤로 빼. 그러면 이제 원이 점점 좁혀지는 거죠. 아 강제로 계속 미친 건 아니고 빠지고 좁히고 빠지고. 이제 쓰러지면은 뒤로 빼고 이제 좁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낭말 있다. 마지막까지 먹다 보니까 이제 원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원이 작아지면은 술잔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클 때는 돌아가는 속도가 늦다가 점점 이제 술 먹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고 막 달이 이제 다 기울었어요. 달이 질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했는데 세 사람이 남은 거예요. 정주영 사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이모 씨라고 또 신입사원이 있대요. 이 세 사람이 남은 거예요. 세 사람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정주영 회장도 결국은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야 나는 못 먹겠다. 먼저 일어날 테니까 니들 둘이 달 질 때까지 마저 마셔. 그리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정주영 회장이 떠났는데 이 이모 씨는 그 다음부터 이제 회장 사장님이 가니까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달이 질 때까지 마시기로 약속했을까 난 계속 먹을 거야. 그 약속했으니까. 술을 계속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술을 먹고 있는데 총무과 직원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다치셨다고. 아이고 넘으셨나 봐요. 여기 술 먹고 정주영 회장에 가다가 철조망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 입 밑이 찢어졌대요. 코밑이. 하여튼 그때만 해도 강릉에 다 해안가에 철조망이 있었거든요. 철조망이 있었죠. 그래갖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신입사원들이 딱 모였는데 나타났는데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고 상처를 가리고 나타난 거죠. 이렇게 가리고 나타나더니 내가 야 어젯밤에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 이게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먼저 서울로 갈게. 니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참 아쉽다 그러면서 야 내가 오늘 원래 오늘 서울 니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더 줄 테니까 재미있게 놀다 와 나는 먼저 갈게. 그러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 얼굴을 자세히 보면 코밑에 흉터가 있는데 그게 그때 생긴 거라. 마침 여기면은 좀 약간 선천적으로 언천이나 그런 수술일 거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이것처럼 현대 간호사 신입사원 연수회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운동역에서 다 탑을 달렸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체격도 체격도 그 연세되시는 분들 중에는 체격이 좀 크신 폭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집안이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입니다. 그래갖고 이상득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180이 넘어오세요. 아 이상득 의원이 그렇게 커요? 커요. 크시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크실 키가 커야 되는데. 아 뭔 채. 중학교 때 이제 뭐 영양실조 앓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면서 키는 못 자랐는데 그래도 이제 꽤 크신 폭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길지 않으시고 대통령께서 상상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팔다리가 길어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슈트핏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술이 원래 그렇게 세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뭐 주당이다 이런 일이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즐기시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술을 드시고 이렇게 정신을 잃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드시면 잘 드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에서 또 한 가지. 첫 발령지가 이제 울산 현장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울산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데 진해예요 진해. 아 진해. 근데 이게 첫 발령지가 여기로 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첫 발령지는 본사 공사관리부로 났어요. 본사로 났어요. 거기서 이제 1965년 7월 1일부터 첫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9월까지 3개월간 근무를 해요. 공사관리부에서. 그리고 이제 1965년 10월 달에 진해 제4비료공장 격리사원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아 그래서 비료공장도 있었네요 현대가. 네. 그러니까 비료공장 건설. 아 건설. 건설 현장. 건설 현장의 격리로. 건설 현장의. 비료공장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이제 격리로 가시는 거죠. 보면은 그 격리 업무를 계속 맡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격리라고 불렀죠. 지금은 회계라고 하죠. 회계. 그렇죠. 그래갖고 경영학과 나온 분들이 이제 첫 취직하면은 보통 회사에서는 그쪽 회계부서 자금부서 이런 데로 많이 돌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에도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무지하게 괴롭혔더만요. 그런데 그 뭐 그래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영웅시대 또 보시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첫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그래서 어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젊은 친구 다 있지 하면서 첫날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무식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왔을까라면서 현장 소장은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별리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캡쳐를 안 했어요. 그 국장님께 자세히 드리려고 울산 현장에서 얼마나 심한지 왕소장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건설 소장인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상대가 정주영 사장이에요. 아 좀 데려갈 친구 여기 태국 현장이 지금 공사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태국 고속도로 현장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아예 여기서 왕소장이고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얼마나 원칙대로인지 아주 저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막 핀잔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 하다가 아 박대철이야 이러면서 여기 극중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반깁니다. 태국 현장이 당시에 보면 기후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태국 현장 간 이야기까지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보면은 그 뭐 저기 이 드라마에서는 그 현장 소장이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아마 현대건설 임원으로 나중에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현장 소장은 이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젊어서부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현대건설 최고창 기술자였다. 그러니까 뭐 이제 노가다에 완전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가죠.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인지 얘가 가장 좀 거칠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남짓됐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격리 업무를 맡게 된 거죠. 이명박 격리가 된 거예요. 이명박 격리가. 그런데 이 격리 업무 중에 가장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원들한테 가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가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가부는 5시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낮에는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일을 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격리부로 와갖고 이제 줄을 쭉 서갖고 가불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부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이제 현장 소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소장 귀에 들어가니까 이 소장이 이제 이 신입사원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대조 신입사원이니까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이 이명박 격리를 크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규정상 5시 이후에는 가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은행도 5시 이후에는 문 닫잖아. 돈 안 빌려주잖아. 그런데 그 너는 왜 그걸 해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잘못된 거죠. 그게 규정이 그렇다면. 왜냐하면은 만약에 5시 이후에 가불을 해주는 걸로 안 되면은 언제 가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일하다 말고 와갖고 가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격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소장이 가불을 받으러 와요. 소장이 가불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격리가 아 가불 못해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에요.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이 현장 소장이면은 그 부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처장에 와서 가불해달라는데 가불해줄 수 없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현장 소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가다 10장 출신인데. 성격도 불구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이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까분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끝까지 가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소장이 야 이거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회사일 때문에 써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됩니다. 소장님이 사용하는 원칙 아닙니까. 규칙인데 소장님이 스스로 그거를 깨버리면 누가 그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소장이 나간 거죠. 끝내 못 받고. 끝내 못 받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아 이게 이제 보복을 당하겠구나. 소장한테.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있었대요.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오히려 소장이 이명박 격리를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분도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은행 갈 일이 있는데 야 이군 이리로 와 내 차 태워줄게. 그래갖고 자기 차에서 은행에 가면서 하는 말이 이군 자네는 언젠가 이 회사의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인정을 한 거죠. 하계사 회계 쪽 그쪽이라는 인물이라는 게 그렇게 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이 그렇게 자기한테 대드는 모습 보면서 보통 대찬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회사에 제일 높은 사람까지 됐죠. 사람은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 또 보시죠. 결국 이제 태국의 현장에다가 추천하게 됩니다. 태국 현장에 추천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태국 고속도로 현장을 수주를 따내고 나서 막상 갔더니만 기후가 달라가지고 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노동자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태업하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감독관이 외국인 감독관이라서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않았죠. 좀 밀어붙여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뒤에 가서 나중에 룸사롱 같은 데서 없다면서. 뒷돈이나 좀 주고 그러면서 공화시키고 그런 거 했는데 안 통했죠. 봐주기가 통하던 한국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가니까 외국에서 될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공사 진척이 더딘 이 상황을 오히려 작업은 한참 남았습니다라고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이게 다행이 아닌데 이유를 들어봤더니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밀어붙여식 작업 방식을 전면 수정하자. 그래서 직원들 근로자들 교육이랑 그다음에 공사 견적까지 전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부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기 전에 태국 현장 오기 전에 정주영 사장이 대리로 승진을 시켜서 보냈거든요. 그것도 좀 사실과 다른데요. 저 등체석 보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결정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도 한마디로 월권이냐 이러면서 막 질타를 합니다.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현장이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직접 감독관을 만나보니까 당신들은 국제 경험이 없는데 고집이 너무 세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려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공사 중단 결정이 나오면 원래 이 현장에서 같으면 감독관을 어떻게 구워삶으려고 로비를 하려고 할 텐데 원칙대로 그냥 본사에 알려버렸더라고요. 그런 난리가 나서 정주영 회장이 오는 거죠. 이거 마지막까지 한번 쭉 가볼까요? 네.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출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이럴 거면 우리 여기서 공사 뺍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정주영 사장은 이런 모습이 한심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동생을 때리고 그러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이 공사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비싼 수업료입니다. 그동안 밀어붙여 식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배우는 수업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태국 정부와의 신용을 지켜내야 한다. 여기서 못하면 앞으로도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가 오늘 날 가르쳤구만. 여기까지죠.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됐는데. 아름답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거 보면 아마 현실적으로 야외기 보호 회사에서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회사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소장한테 돈 안 주는 것도 현장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뭐 요새 MZ세대들은 가능한 일이죠. 요즘에는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치열했어요. 그때 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거 드라마 내용은 좀 많이 각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처럼 이제 이 진해 비료공장 건설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이명박 격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3개월 동안 진해 현장에서 있으면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죠. 그래갖고 실제로 건설업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이 이명박 격리가 3개월 만에 또 태국 고속도로 현장 격리로 발령이 나요. 평사원에서 말단사원 격리로. 이 드라마에서는 대리로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말단사원 격리로 이제 발령이 나요. 이게 입사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3개월 동안 본사 관리부에 있다가 3개월 동안 그 다음 3개월은 진해에 있다가 그리고 또 여기로 또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가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부서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 생기는 부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미는 부서로 계속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회사 대기업들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결국 임원을 달고 사상을 답니다. 키우는구나. 키운다기보다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똘똘한 놈이 누구야 그래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좀 안정되면 또 다른 사업 벌릴 때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과장이나 부장급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신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신입사원을 이렇게 돌렸다는 거는 그때 이제 얼마나 임용박 대통령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얘기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게 태국 고속도로 현장이 파타니에서부터 나라티아시라고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65년 9월에 수주한 건데 대한민국 건설사상 처음으로 수주한 해외공사였어요.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 왜 출국할 때 생방송으로 중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파타니에서 나라티아 이 두 지역을 98km, 98km를 2차선 고속도로를 닦는 공사였어요. 수주 금액도 522만 달러.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환율이 한 260원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1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였는데 이게 뭐 지금이야 뭐 별로 큰 돈이 아니라지만 그 당시 1965년에 13억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현대건설 한 해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현장의 규모도 서울 본사보다도 오히려 컸어요. 그래서 이현술이라고 부사장하고 광기태 이사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현대건설 이제 핵심 관리자 기술진도 투입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격리는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된 사람이었는데 신입사원이었는데 현장 관리부의 말단 격리서원이었어요. 말단 격리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격리 위로는 격리과장하고 관리부장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셋이서 이제 관리 업무를 맡은 거죠.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1966년 1월 7일에 이 고속도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경험도 없이 고속도로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속도로가 처음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수정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기가 기한이 5년이었는데 외국인 기술자가 그때 현대가 갖다 놓은 장비들을 딱 보더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공사를 5년에 5년 만에 끝내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소리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다 기후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뭐 작동되는 장비보다 고장나서 세워둔 장비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장 인부들이죠. 이 인부들이 서울에서 현장 인부들을 뽑아서 갔는데 이게 해외공사다 보니까 그때 약간 특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신분을 속이고 대거 뽑힌 거예요. 조폭들이 왜 있었어요? 조폭들이 이제 그때 보면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일처럼 그 전에 자유당 시절에는 조폭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지 않았습니까. 정식 강패들이.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갖고 이정대를 비롯해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 도피성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폭들이 예전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대가리들은 다 잡혀서 사형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을 속이고 대거 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조폭들이 갔으면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태국에서 현지 인부들도 뽑았는데 개들들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하고 관리자들 사이에 갈등만 구조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데 이거는 뭐 원래는 이 폭동이 일어난 게 앞이에요.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사건보다 그 앞인데 그거는 그 드라마에서는 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적자 누적되는 걸 다 아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몰라요. 몰라요. 네. 현장에서. 몰라요. 다 흑자가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이명박 격리가 이명박 격리가 여기 이렇게 이걸 들여다보니까 장분을 계속 본인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적자 공사인 거예요. 또 작은 적자가 아니라 그냥 큰 적자가. 적자가 엄청났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다 아는데 적자 이대로 나가면 이거는 적자로 엄청나게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는 뭐 적자를 보더라도 뭐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 이명박 격리가 이제 정주영 사장을 설득하고 그래서 막 이걸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적자가 나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정주영 회장이 태국 공사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명박 격리가 가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 사업이 이익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보고 갔는데 이거 이익 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격리가 정주영 사장한테 제가 말당 격리 사원이라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서 전체 윤곽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어림진작으로 올 때 이 공사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크게 미칩니다. 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사장이 뭔 소리야. 내가 윗사람들한테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데 이거 이군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귀굴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명박 격리가 아무리 봐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해갖고 자료를 다 총동원해갖고 직계를 내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요. 파악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공사 끝난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아 그럼 위에도 숨긴 게 아니라 은폐가 아니라 몰랐던 거네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격리과장하고 격리 관리부장 본인 윗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야 말단사원이면 말단사원 일이나 하지 뭘 이런 걸 네가 다 신경을 써. 그러면서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명박 굉장히 회사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관리부장님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너 도대체 무슨 거로 적자가 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제가 그러면은 그동안 자료 모아두고 이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줘요. 딱 보니까 관리부장도 그때 한 거죠. 이 공사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부장이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명박 경리한테는 그래요. 야 이게 현장 사기를 위해서 이건 네 하고 나하고만 하는 비밀로 하라. 다른 데는 잘 떼기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보고서를 자기가 관리부장이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해갖고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많이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갖고 본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발칵 뒤집힌 거죠. 흑자가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적자가 났다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은 정지원 회장이 그냥 총알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본사 감사팀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감사팀.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이익이 남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적자니까 이거 누가 돈 빼먹고 있구나. 횡령이다. 돈 빼먹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빼먹는지 잡으려고 감사팀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현장이 이쪽에 있으면은 방콕에다가 호텔방을 얻고 그 관리부의 서류를 트럭 몇 대분이라고 그래요. 다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가져가서 감사팀에서 열흘간 그 장부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횡령의 흔적을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정지원 회장이 이제 관리부 직원을 다 부르는 거예요. 관리부장, 격리과장, 이명박 격리.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호텔에 불러갖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한 사람씩 불러서. 그 장면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씩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제일 먼저 관리부장이 먼저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왔어요. 받고 딱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오면서 이명박 격리를 보다니 쎅 웃고 득이양양한 웃음을 짓고 가더라는 거예요. 찝찝하죠. 그다음에 이제 격리과장이 들어갔는데도 또 격리과장도 나올 때 의기양양하게 나오면서 이명박 격리를 보고 또 쎅 쪼개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안하다. 이명박 격리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려 들어갔어요. 불려 들어가니까 정조영 회장이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군 나는 안 해본 공사가 없어. 그런데 이 공사가 적잖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누가 돈 빼먹은 게 확실한데 나는 이 군은 절대 아니라고 믿어. 이 군은 절대 아니라고 믿어. 그러니까 부장하고 과장 중에 누가 빼먹은 거야. 아니면 누가 또 같이 결탁한 다른 누가 있어. 그거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이명박 격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현장 출납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 나가는 거는 저물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사람도 해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적자가 나는 건 개인의 착복 문제가 아니라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영 회장이 이명박 격리가 그렇게 하니까 한참 동안 이명박 격리가 쳐다봐요. 그러더니 그럼 자네가 혼자 해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격리가 제가 지난번 사장님이 오셨을 때 공사 적잔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장님께서 수시로 보고 봤는데 흑자라고 해서 제가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좀 찝찝한 게 있어갖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적자가 나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보고서도 써서 올렸습니다. 이 공사는 적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는 게 아니라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조영 회장이 그 말을 듣고 그거 네가 보고한 거야? 그때 아셨구나. 네가 보고한 거야? 그런 거야. 대묻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격리가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갖고 개수를 뽑아갖고 산출한 자료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정조영 회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부장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 아랫사람이 보고한 걸 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이랬단 말이야? 이 나쁜 자식 아냐? 이 자식이 화를 막 볼컥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격리를 보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정조영 회장이 그럼 자네 생각으로는 과장이나 부장이 해먹은 게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격리가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니까 정조영 회장이 야, 부장은 네하고 과장이 해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부드럽게 야,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유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장은 과장하고 이군이 해먹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과장은 부장하고 이군 네가 해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는 해먹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사야 이제 왜 득이 양양한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요. 나아는지 그것도 다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정조영 회장이 알았어 나가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정조영 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냥 묻고 그 다음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전화가 오더니 야, 내려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정조영 사장님? 네, 저녁 먹자. 그래갖고 이제 내려갔죠. 그런데 부장하고 과장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정조영 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군, 네가 이 현장 맡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장하고 과장은 오늘부로 발령 냈어. 본사로 발령 냈어. 그러니까 자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명박 경리가 아니, 부장하고 과장님이 본사로 발령 냈으면 다른 부장님이나 과장님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조영 사장이 야, 이거 네가 제일 잘하니까 보고서 보고 이제 만약에 파악한 걸 안 그래.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맡으란 말이야. 네가 서울 가서 데리고 있을 직원 몇 명 뽑아다가 가서 네가 이걸 맡아. 해. 이때 대리도 아니고 말단 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 6개월 만에 자기 밑에 사람을 뽑고. 6개월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됐을 때니까. 2년도 안 됐을 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명박 경리가 서울 본사로 일할 사람 뽑으러 가보니까 과장하고 부장은 이제 잘렸어요. 아, 잘렸어요? 본사로 간 게 아니라. 본사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해고당한 거죠. 해고당하고 잘리고. 그래서 이제 사원은, 직원은 3명을 뽑아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사원이 사원을 지휘하게 된 거예요. 직장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사에서 이명박 경리를 대리로 승진을 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1년 반,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대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고속 승진의 시작이었죠.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결은 같아요.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부분만 없이 거기서도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럼 네가 먹었냐? 이러니까 대답을 하는 게 딱 그래요. 아무도 해 먹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은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밀어붙여 식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집어넣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이게 훨씬 더 뭐 이렇게 얘기로 와닿죠. 직장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완전 극한의 현실이네요.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나오고. 보면은 영웅시대에다 미생을 섞으니까 신화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명박 대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해요. 그런데 이게 이 공사 막바지의 관리 업무는 정말 노련한 중력도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입사한 지 2년 단 된 이명박 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태극 금고 사건. 이게 하면서 현대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고를 끝까지 지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확실히 보면은 진짜 드라마에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 돈을 해먹은 적자를 만든 도둑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사의 견적서를 잘못 잡은 우리의 무능과 그리고 국제 규격을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밀어붙여 공사를 해왔던 우리의 그동안의 무지 이런 것들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주영 사장도 그때부터 현대건설이 외국에 공사가 가능하게 됐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국제 표준에 대해서 맞춰봤던 그렇죠. 우리나라의 체질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시기와 또 이명박 격리의 말단사원이 셀러리맨 신화에 쓴 시기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 하세요. 계속 하시는 게 1세대 경제인들은 마지막 남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다 돌아가시고 35살에 사장이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건설의 사장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다 이렇게 주도하셨으니까 같이 주저 영웅시대에 출연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영웅시대 보면 다 창업주인데 거기랑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참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걸 뭐 나무 위케 검색한 데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드려주시는 거라서 참 오늘도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이슈화장창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